원숭이가 습격 안 돼요? 그래 가방 안에 먹을 거 있다든가 하면 뺏길 수 있다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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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자 자 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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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먹으면 그거 밖에 없어 아니 그거 밖에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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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동물은 야생 원숭이도 있고 좀 약간 좋긴 좋네요 야 쟤는 뭐야 쟤 푸들 아니야 그냥 와 싱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알파카냐 알파카 야 나 푸들인줄 알았어 푸들 커피 한잔 먹을까 이거 이거 커피 오케이 아 니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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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 중국말 많이 연습했었지 누나 숫자도 가격도 알아듣고 1 2 3 4 5 6 7 8 4 4 두어 샤오취엘 얼마냐 허이사카 마 카드 결제되냐 시에짱 계산 부탁한다 어?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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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세세 그냥 시옷 시옷 할게요 시옷 시옷 샤샤 내가 한국사람 중국사람 미국사람 한대방법 알려줄게 자 일단 한국사람과 중국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티셔츠를 넣고 바지 위에 벨트 예 무조건 중국분이신거 같거든요 예 무조건 미국 아빠 예 보세요 그냥 예 절대 안 넣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냥 안 넣어요 예 그냥 입고 싶은대로 아빠들 특징 아이가 특징 인정? 엄마들 특징 말해줄까 엄마들 특징 치즈공중 봄여름 가을기일 사계절 스카프 사계절 스카프 사계절 스카프 사계절 레닐 스카프 어라쁜다 우리 엄마도 약간 스카프 중독자라 스카프 외국어 어머머 이런거 이제 엄마들 좋지 어 외국어 아빠 봐봐 엄마 프리하노 프리 프리 코끼리 아저씨 내 코가 선이래 헤이 가사를 주면은 코로 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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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아저씨 얘들 왜이래 늙었노 다 뭐 먹을 거 없나 보고 있네 뭐 던져주고 싶다 진짜로 여기 걸어가잖아요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생 원숭이가 밖에 막 걸어다녀요 그래서 뭐 먹을 거나 이런거 뺏는다고 하긴 하는데 야 저기 있다 저기다 말 끝나기 무서워 있다 있다 사람들 뒷걸음을 치네 저기 보여 저 사람 가방 걸렸다 아 저기 비닐봉지 바로 뺏뜨려 뿌네 보이나요? . . . . . . . . .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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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나는 없어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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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먹어 먹어 그거 밖에 없어 없어 예 그거 밖에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자나? 자나? 아 얘가 왕이네 이 원숭이가 다 뺏깁니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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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네 땡큐 아 이거 깨끗어? 네 땡큐 고맙습니다 아 하우투? 아 하우투? 하우투 하우투 하우다 하우다 땡큐 땡큐 두 두 두 두? 네 너 두 바이바이 아 하우투 두 두 두 두 왔다 갔다 발견 발견 어 줄게 줄게 다자자자자 알았어 줄게 맛있어? 야 하나 줘라 두 개 다 처먹지 말고 하나 주라고 조아라 빨리 안 주나 하나 아 아빠 진짜 보다시피 여러분 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 됩니다 제가 오셨죠 절대 원숭이한테 쫄하는 거 다 났다고요 보시면 다르다니까요 무서워요 사실 다 뺏긴다 다 뺏겨 진성 진서꽤? 진서꽤요 아 진서꽤양 진서꽤 땡큐 진서꽤 발 뜯어먹고 싶네 진짜 개귀엽네 자나? 자네사 르 땅? 메땅메땅 메땅메땅? 메땅메땅? 도짜리뱀 도짜리뱀? 응 아 도짜리뱀 아니 나무늘본데 또 어떻게 도짜리뱀 뭐 먹어? 이건 뭐예요? 왓왓왓 뭐 먹어요 지금 예 왓 타이원 빙랑 타이원 빙랑 타이원 빙랑 타이원 빙랑 한 개만 아 땡큐 타이원 빙랑 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중국 음식 근황이래 절대 먹으면 안 된대 어 어 워싱싱 많이 해 어 많이 먹어 매니매니 어깨? 부러워 난 안해 빨리 내려줘 아 쪙 타이원 빙랑 공부 예 아 아 그건